지난 5월 밴드 게임 플랫폼의 런칭과 함께 출시한 라바링크 위드밴드가 밴드 인기 게임 1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라바링크 위드밴드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라바 주인공들의 블록을 이용하는 드래그 매치 게임인데요. 평균 평점 4.3의 높은 기록으로 퍼즐 게임 매니아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의 최고 장점은 아바타 시스템을 활용한 참가자들의 기록 경쟁 플레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덕일까요? 밴드 게임 플랫폼에서 꾸준하게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다운로드 100만을 기록하며 순항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기존 글로벌 인터내셔널 버전인 라바링크의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버전은 현재 500만 돌파를 넘는 대기록을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